경상북도는 지역 화장품 산업을 아시아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화장품 수출을 위해 국제표준에 맞는 안전성 검증과 임상시험이 가능한 국제화장품효능임상검증센터 건립, 화장품 원료 개발과 금지된 화장품 동물 시험을 대체할 화장품 신물질 및 인공피부융합연구원 설립도 추진합니다. 경북도는 대구 한의대를 중심으로 경산의 경북화장품특화단지, 중소화장품기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내년과 내후년 차례로 준공합니다.